오늘의 용의자 캣플러 3명이서 왔어? 어 좋아 각자의 이름이랑 그룹에서 맡은 역할은? 안녕하세요 저는 캣플러의 최유진입니다 저는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리더구만 안녕하세요 저는 캣플러 브리더 마시로입니다 브리더 마시로 안녕하세요 저는 리더 브리더 아닌 막내 강예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예서 리더 브리더 막내가 왔구만 오늘 나온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아직 데뷔한 지 6일밖에 안 된 갓신인입니다 그래서 캣플러를 홍보하러 저희 타이틀곡을 홍보하러 왔습니다 데뷔한 지 6일이라 좋아 그럼 신곡 제목은 뭐야? 와다다입니다 와다다? 네 와다다다? 신곡 와다다? 이게 뭐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컨셉이? 저의 파워풀함과 큐티함을 결합해서 딱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만의 특색이 있는 곡입니다 아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좀 와다다 다가가겠다? 네 그런 뜻인가? 네 다시 해드렸는데 이 얘기해보도록 하고 아 추적 30분이 끝나자마자 와다다다 달려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저는 유진입니다 저는 멤버들과 같이 찜질방에 가고 싶습니다 찜질방? 예서는? 저는 예서입니다 저는 놀이공원을 언니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추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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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너 땡공원 거기로 가면 되지 뭐 아 네네 슬래로 슬래로 아 놀고 싶구나 자 오늘은 캣플러에 대해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추적 30분! 캣플러 반가워요 어서와요 인사 좀 정식으로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캣쳐 아이 캣쳐 마인 안녕하세요 캣플러입니다 와 데뷔 6일차 딱히 신인 걸그룹이에요 와 좀 설레겠어요 얼떨떨하기도 하고 그죠? 너무 신기해요 저희가 데뷔할 걸 정말 상상만 했었는데 이렇게 진짜 데뷔를 하고 라디오에 나오게 나오고 컬투시대에 나와서 옆에 앉아서 이렇게 큰 머리를 보니까 더 그냥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캣플러 오늘의 추적 대상입니다 데뷔 6일차에 우리 신인 걸그룹인데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죠 엠넷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걸스플래닛 구구구 소녀대전으로 데뷔한 신인 걸그룹 캣플러 최유진 샤우팅 마시로 김채연 김다연 히카루 휴닝바이에 서영은 강의에서 1500대엘이 경쟁률을 뚫은 9 멤버들이 뭉친 한중일 합작 프로젝트 다국적 걸그룹 데뷔 전부터 글로벌 케이팝 팬들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으며 공식 SNS 팔로워는 이미 150만 명을 육박합니다 2022년 1월 3일 와다다로 정식 데뷔하자마자 일본,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 11개국에서 음원차트 1위 등급 데뷔 앨범은 하루만에 15만 장을 판매하며 역대 걸그룹 1 판매량 1위라는 대기록 달성 뮤직비디오 주회수도 하루만에 천만비를 돌파 한중일을 넘어 세계로 우주로 그냥 와다다다다다다 뻗어나갈 준비를 마친 글로벌 팬들이 가장 주목하는 신인 걸그룹은 바로 누구? 바로 바로 캣플러 열심히 했는데 어때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걸그룹인지 대박이네요 지금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네요 뭔가 추가하고 싶은 거나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좀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거 있잖아요 완전 퍼펙트해요? 네 완전 퍼펙트하고 완벽한 것 같습니다 막내에 좀 뭔가 넣었으면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의 파워풀함과 저희의 큐트 그리고 다양한 매력을 보일 수 있는 캣플러라는 점도 한 번만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캣플러의 어떤 뜻 같은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 궁금해요 캣플러 처음 듣는 이름이기도 하고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저희 캣플러의 뜻은요 꿈을 잡았다라는 뜻의 캣과 그리고 9명의 소녀가 하나로 모여 최고의 걸그룹이 되겠다는 뜻의 숫자 1을 결합한 뜻입니다 캣플 캡이 이제 이렇게 캡처할 때 캣하던 뜻이잖아요 캣플 아 캣플러 그래서 엘도 엘 대신에 1을 넣은 게 그렇게 됐다는 아 참 이름 잘 갖다 붙여요 보면 다른 이름 있지 않았어요 후보? 후보 엄청 많았던 걸로 네 진짜 많았어요 들어본 거 있어요? 케찹 케찹이요? 케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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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찹? 케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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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사람? 케찹 케찹이라고 그러죠 케찹도 있었어요 케찹도 있었어요 네 케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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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러 커플러 약적고 케이 쪽 잡다 요 느낌을 안 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네 보니까 우선 대표님은 결정을 하셨겠지만 그렇죠 이 걸스프라이니 999 소녀대전을 통해 데뷔하게 됐는데 해외 팬들한테 인기가 시작부터 엄청나게 많아요 느꼈습니까? 저희가 전에는 프로그램 활동했을 때랑 최근까지 핸드폰이 없었어서 실감이 안 났었는데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 게 계셔서 정말 그러니까 11개국에서 음원차트 1위를 했대요 벌써 저희도 몰랐습니다 진짜요 와 하루 만에 15만 장을 판매를 했고 와 요즘에 그렇게 앨범이 많이 판매되지 않잖아요 근데 와 그리고 하루 만에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천만비를 돌파했다는 것 자체가 헉? 천만비 천만비 돌파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언니 뮤직비디오 조회수 이거 보세요 저거 봐봐요 지금은 천백만비회를 넘어 와 와 감사합니다 인기 급상승동 이상이에요 지금 네 와 본인들은 몇 번씩 봤어요? 저희는 한 솔직하게 몇 번씩 봤어요? 한 한 계속 돌리는 정도? 저것도 백 번씩 이상은 봤지 백 백오십 아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날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네 그리고 이 방송에 나가는 날은 일요일 날 나가고 있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일요일 날은 뭐 2천만분은 훨씬 넘어갔을 것 같아요 3천만분은 넘어갔을 것 같아요 아 믿어집니까? 아직도 진짜 믿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 경쟁률이 엄청났었죠 1500대 1의 경쟁률 와 얼마나 매력이 많길래 그 많은 경쟁률 제가 개그맨이 700대 1의 경쟁률이었거든요 와 거의 2배 넘어서까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죠? 영광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죠 아 영광입니다 근데 마시로가 네 어 브리더인 마시로가 일본 분이에요? 아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 말을 되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아 한국에서 좀 오래 연습생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있었어요? 2016년에 처음 와가지고 2016년에 왔어 이제 6년차가 됩니다 오 근데 뭐 6년차라는 말도 그렇군요 얘기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외 멤버인데도 불구하고 브리더를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어 이유가 있나요? 어 제가 프로그램을 할 때까지는 제가 리더 같은 걸 잘할 줄 몰랐는데 프로그램을 하면서 리더 효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만의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네 그래서 브리더가 된 것 같습니다 야하 리더가 볼 때 어때요? 어 저는 정말 너무 든든합니다 든든해요? 네 오른팔이구나 네 맞습니다 브리더가 볼 때 우리 리더는 어때요? 아무래도 저희보다 경험이 있다 보니까 많은 걸 알려주시고 먼저 저희한테 음 방송국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인사폼이나 그런 걸 다 알려주시고 일단 중요한 건 제일 그 막내가 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막내가 볼 때 리더와 브리더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멤버들 볼 때 막내가 뒤에서 착 볼 때 그 느낌이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많이 부족한데 언니들이 항상 많이 챙겨줘서 일단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항상 뭔가 일이 있거나 뭔가 제가 떨어뜨리는 물건들이 많아서 언니들이 항상 좀 흘리고 다니는구나 좀 부끄럽지만 항상 그래서 언니들이 항상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서가 볼 때 그렇구나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여요 그냥 느낌이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리더와 막내하고? 저희는 9살 차이 그렇게 전혀 안 보여요 맞아요 진짜 전혀 안 보여요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동안이고 다 예쁘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뭔가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느껴지는 거 있어요 혹시? 어? 나이 차이가 9살이 나다 보니까 어? 이건 조금 세대 차이가 느껴진다 이런 거 있어요 예서? 사실 그런 것보다는 언니가 엄청 귀여워요 평소에 성격이 그래서 진짜 맞네 라는 말이 너무 잘 맞을 정도로 어 예서야 어딨어 막 이러고 항상 세관 애교의 달인입니다 그게 만약에 신조어 같은 거 못 알아듣고 이런 거 없어요? 예서가 쓰는 말 못 알아듣고 음 일단 제가 신조어를 잘 몰라서 서로 모르는 거 그랬구나 아 신조어를 잘 모르는 거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매스컴을 잘 안 보고 그러면 잘 몰라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자꾸 소통하고 핸드폰으로 막 얘기해야지 이제 알게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연습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고 막 하니까 준비를 많이 해서 아 분명 우리 유진 씨가 익숙한 분이 좀 계실 거예요 CLC로 활동을 했던 그 유진 씨 저희 컬트쇼에도 출연을 했었죠 네 2020년에 1년 전 네 그러니까 2020년 9월 3일 특선 라이브 아 아니 컬트쇼에 유리한 경험자네 그러고 보니까 네 맞습니다 어 뭐 따로 좀 얘기 좀 해준 게 있어요 우리 우리도 하고 우리 예서한테 어 일단 선배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는 그냥 즐기고 가면 된다라고 오원해주셨습니다 마음껏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때도 되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되게 진밉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기만 하고 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됐어요 네 호랑이띠는 없어예요 혹시? 없습니다 멤버 중에도 없고? 네 없습니다 아 그래 올해 호랑이 했네 그러니까요 호랑이 기운을 담아서 또 멤버 중에 하나가 어흥하면 그냥 확 갈 수 있는데 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죠 자 이제 캠플러의 신곡을 좀 홍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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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곡인가요? 네 저희 타이틀곡 와다다는요 신나는 빅룸하우스 장르 기반의 댄스곡으로 저희 캠플러만의 에너지틱하고 러블리한 매력을 보실 수 있는 곡입니다 음 그랬군요 네 와다다가 뭐 어떤 상큼한 느낌일까요? 아니면 되게 파워풀해요 어때요? 지금 외모상으로 볼 땐 다들 너무 예쁘고 네 그냥 요정 같은 느낌이잖아요 어 둘 다? 인 것 같아요 노래가 되게 퍼워풀했다가 귀여웠다가 다시 퍼워풀졌다가 다시 귀여워졌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둘 다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매력 있어요 네 좀 반복되지만 좀 귀에 쏙 들어오는 그 후렴구라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한번 불러볼까요? 1,2,1,2,1 아 한 번 글 cá 와다다 챌린지가 있어요 아무래도 뭐가 있을 것 같아 포인트 안무 이름은 따로 있는지 어떤 챌린지인지 일단은 손을 동그라미로 만들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리시면서 오른쪽 왼쪽 골반을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름이 있어요 따로? 오 댄스로 요거를 본인들도 따로 SNS라든가 올리시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다들 관심갖게 챌린지를 올려보시고 전세계 팬들도 많이 해서 올리겠다 일단 엄청난 신곡 전세계 11일 기획에서 음원차트 1위를 등극하고 뮤직비디오는 지금 1100만 회를 벌써 하루 만에 돌파한 엄청난 신곡입니다 와다다 듣고 오도록 하죠 노래 좋다 감사합니다 와다다 포인트 안무가 아까 얘기했던 오 안무가 많이 눈에 딱 들어오네요 자 이제 세 분을 심층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리더와 부리더 그리고 막내 이렇게 해서 셋이 뽑아서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리더는 리더니까 왔습니다 부리더는 부리더니까 왔습니다 막내는 막내는 귀여워서 왔나? 거의 세 명 다 데뷔한 경험이 있거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랬어 경험 있는 친구들 위주로 그래요 예서가 2015년에 데뷔한 유진 씨보다 연예인의 선배라는 얘기가 있네요 맞아요 선배님 아 그래? 뭘로요? 저는 어렸을 때 연기를 했었습니다 아 역으로 연기를 했었구나 네 2010년대라면 황금물고기? 네 그때 아역 연기를 시작했구나 네 어머어머 이거 뭐야? 예서 씨가 천만 배우라고 영화 7번방의 선문에서 경찰청장 딸 지영 역을 맡았어 이 얼굴이 예서예요 지금? 네 정말 많이 컸죠 너무 많이 컸다 지금 몇 살 된 거예요? 지금 올해 18살 됐습니다 올해 18살 됐고 18살 됐네요 네 지승용 형님이 감옥에서 수감되는 사건의 발단이 되는 아저씨 이거 대사 한 번 해줘 봐요 아저씨 가방 샀어요? 가방이요 가방 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9년 전인데 기억이 납니까 그때? 촬영했던 기억이? 네 나요 왜냐면 그때 당시 저희가 굉장히 더웠었어요 한 여름에 여름에 촬영을 했구나 네 한 겨울 씬을 촬영을 해서 굉장히 선풍기를 많이 갖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냥 이렇게 시켰다가 대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어땠어요? 워낙에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걸 좋아했었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카메라를 좀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아 띠가 있었구나 그러다가 이제 배우를 쭉 할 수 있는데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되는 어떤 계기는 있어요? 어 일단 제가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가 춤이랑 노래를 너무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 네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춤을 연습을 하다가 연기로 이렇게 하게 돼서 그 꿈을 잊지 않고 제가 나중에 이제 큐티엘이라는 어린이 아역 그룹에서 걸그룹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어렸을 때부터 했었구나 네 연기자로도 계속 이제 할 수도 있겠네요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니까 네 아 다재다능해요 자 우리 마시로도 이력이 활용합니다 네 연습생 동기가 무려 여러분 잇지입니다 잇지 아 네 맞습니다 와 jrp에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연습생 생활을 했었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동기인데 먼저 데뷔를 해서 조금 서운했겠어요 같이 연습을 하다가 이제 데뷔조가 결천되면서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네 좋은 사이를 계속 유지하면서 서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막 데뷔 때부터 너무 잘 됐잖아요 잇지가 네네네 달라달라 뭐 이렇게 장난 아니었잖아요 네 보면서 너무 부럽겠어요 사실은 부럽기도 하고 그래도 너무 기쁘기도 했었어요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뭐 일찍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 늦었지만 또 뒤늦게 빛을 볼 수 있으니까 네 얼마나 좋아요 네 네 팀 멤버들도 되게 응원 많이 하겠어요 네 데뷔가 결전되고 나서 전화도 주고 오오 네 반성극에서 한번 만났었거든요 아 진짜? 그때도 계속 프로그램 때여가지고 그때는 계속 언니 진짜 화이팅 화이팅 이러면서 응원도 많이 해줬어요 하하 좋다 우정을 이어가면 너무 좋죠 한국에서 데뷔하지 못해서 일본으로 돌아갔었어요? 네 진짜 그럴 때가 있었구나 네 조금 한국에서 계속 하다가 좀 지칠 때가 있어서 한번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었는데 네 네 뭐 편의점 알바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아이돌을 할까 말까라는 생각을 계속 거기까지 갔어 생각이 네 이제 좀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일반인으로 살아야겠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이쪽으로 도전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일본에서도 케이팝이 너무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어디를 가나 케이팝 음악이 들리는 거에요 그러다가 제가 잇지 무대를 계속 보게 되고 그러면은 잇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도 엄청 많더라고요 아 이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부럽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잇지가 그런 역할을 좀 해줬네 그래도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잘 됐어요 일본에서도 잠깐 걸그룹 활동을 했어요 그죠? 알파 법이지 한국과 일본의 걸그룹 활동 그래요? 일본에서도 활동을 했는데 어느 정도 했어요? 좀 길게 했어요? 아니요 이거는 활동이나 데뷔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조심스러운 정도여가지고 학원 같은 데에서 조금 다녔다가 거기서 그룹을 잠깐 만들어서 아 그랬었구나 무대를 몇 번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습 시스템이라든가 이제 데뷔 전까지 어떤 그런 느낌 한국과 일본의 걸그룹 시스템 차이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서 연습했었을 때보다 한국에서 연습하는 게 훨씬 더 힘들고 너무 오랜 시간을 하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했었을 때는 레슨 같은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밖에 없어서 한국에 오면 매일매일 레슨이 있고 매일매일 연습을 하고 그것도 하루종일 하다 보니까 아 진짜 많이 문화가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데뷔하자마자부터 이렇게 뭔가 어? 어떻게 데뷔했는데 저렇게 떨리지도 않고 저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잘할 수 있지 하는 것은 그만큼 연습량인 것 같아요 네 멘탈 훈련도 그렇고 유진 우리 리더 유진은 고등학교 때 별명이 특이합니다 급식실 여신이에요 급식실에서 살았던 건가? 급식실에서만 예뻐 보였나? 그게 아니라 배식을 잘해줬나? 아니요 아니요 그러지도 않았고요 제가 사실 계속 교실에만 있었어요 항상 교실에만 있다가 급식실로 이제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 누구지? 약간 사람들이 하도 이제 급식실 안 오니까 네 그래서 보고 어? 누구지? 이렇게 해서 왜 여신으로 돼 있죠? 네 근데 딱 나타났는데 어? 뭐 이쁘지? 이쁘다 아 이거구나 급식실에서는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는 못 보고 딴 반인들이 그렇죠? 급식실에서는 딱 보는데 어? 눈에 띄는 거지 급식실에서 급식실에서 끄럽다 나도 한 번만 어? 그래요 이력들이 화려합니다 예서 씨는 네 살 때 예쁜 어린이 콘테스트에서 공주상을 좀 공주상을 공주상을 이거는 기억 안 날 것 같애 내가 보고 아유 이게 제일 기억이 많이 나 네 살 때 기억이 난다고? 네 이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안무를 외워서 콘테스트에 나가서 춤을 춰서 노래 1등상을 받았던 거기 때문에 네 아 무슨 노래에다 쳤어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이거 오 그거는 옛날 노래인데 네 이걸 엄마가 이 노래하면 귀여울 것 같다 해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사랑이 담겨있는 네 그겁니다 와 노래를 했었구나 귀여웠겠다 중학교 때는 방송부 아나운서도 하고 네 와 딕션도 그래서 좋구나 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케플러의 리더 부리더 그리고 막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저 이렇게 좀 여기 안원 멤버들 중에 좀 매력이 철철 넘치는 친구들이 많을텐데 네 그 친구들의 어떤 뭐 매력을 조금씩 어필할 수 있는게 있다면 음 우리 다른 멤버들 중국 멤버도 있어요? 네 네 샤우팅이라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정말 다채로운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보기만 해도 오 되게 이쁘다 근데 춤출 때 이제 무대에서는 정말 어 눈에 튀는 친구고 네 다 각자 정말 많은 매력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또 되게 좀 약간 왜냐면 여기 헐트 추울 때 보면 개인기 있고 이런 친구들 좀 데리고 오잖아요 네 좀 재밌는 친구라든가 네 펜션 나름 좋은 친구들 네 그런 친구도 있어요? 네 개인기도 많고 막 제가 생각했을 때 영은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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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춤도 잘 추고 예능 같은 거 할 때 랜덤 플레이 댄스를 자주 하는데 그걸 너무너무 잘 하더라고요 흑흑에서 춤추는 걸 모르는 게 없어요 진짜 모르는 음악을 많이 듣는 모양이네 네 남자춤도 정말 잘 추고요 남자춤도 잘 추고 네 이야 기대됩니다 나중에 그 완전체로 한번 네 홀드시에서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습니다 네 자 우리 쇼단원들이 인별 케플러가 온다고 해서 인별그램에서 질문들 해주셨습니다 최유진 강의에서 두 분께 묻는 질문인가봐요 유진이랑 애에서는 프로그램 시작 전부터 친구 사이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친해진 건지 궁금해요 친구 사이는 아닌데 그렇죠? 네 친구 사이도 아니고 프로그램 시작 전에는 아예 모르던 사이였어요 아 진짜? 네 근데 프로그램 시작을 했을 때 제가 이제 딱 예서 친구 보면서 어 이 친구는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예서한테 예서야 너는 정말 잘하니까 지금처럼만 잘하라고 너는 꼭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정말 따뜻한 말을 진짜 많이 해줬어요 그건 복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게 다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면 그게 다 복으로 돌아와요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것도 다 나중에 다 드러난다? 근데 그런게 있어요 같이 이렇게 대결하는 뭐 경쟁 프로그램이나 이런게 보면 혹시 저 친구 잘하는데 될 것 같은데 이런 친구가 있어요 네 그렇죠? 저도 좀 그랬었거든요 우리 저분은 될 것 같은데 개그맨이 되고 뭐 그런게 있었어요 예서양한테 질문을 우리 마시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은계중학교 다닐 때 방송부 아나운서였나요? 아나운서 톤으로 멘트 그럼 그때 당시 썼었던 항상 고정 멘트를 해보겠습니다 사랑 주고 꿈을 가꾸는 은계중학교 방송부에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오 사실 조금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말씀 드립니다 제가 뭐 몇 년 졸업생 누가 새로운 앨범을 냈습니다 본인 얘기를 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사랑 주고 꿈을 가꾸는 캣플러 강예서가 안내 말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컬투쇼에서 저희 캣플러의 멤버들이 와다다 신곡 소개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부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사랑 부탁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해달라겠습니다 방송부 지금 캣플러 멤버 유진씨는 빨리 급식실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급식실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급식실에 여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달려가야겠어요 자 요거는 저 우리 유진이 양이 좀 읽어줄까요 마시로 질문 마시로가 제일 어감이 귀엽다고 생각하는 한국어 단어는 어감이 귀엽다고 말할 때 어 이거 되게 귀여운 단어야 이렇게 느껴지는 한국말 어 단어라기보다는 한국어 자체 그 무슨 소리를 표현하는 게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빵야 약간 의성어 같은 거구나 네 그런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일본어는 빵 이렇게 하는데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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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까 되게 귀여워 귀엽게 들리더라고요 원래 이제 그 남자들끼리는 빵빵 그러는데 애들이 그래요 총싸움할 때 어렸을 때 애기들이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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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귀여워요 그게 빵칭칭 빵야 빵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캣플로를 잘 탈탈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오늘 어땠어요? 짧지만 좀 다 같이 모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어땠어요? 어 너무 즐겁고요 30분보다 더 빨리 끝난 거고 너무 30분 좀 짧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멤버들이랑 다 같이 또 한 번 더 놀러 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좀 알려주시고 마지막 캣플러 인사 좀 들어볼게요 네 이제 2022년을 시작으로 저희 캣플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캣플러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항상 성장해 나가는 저희 캣플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드릴까요? 네 둘 셋 캐쳐 아이 캐쳐 마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캣플러였습니다 자 오늘 캣플러와 매력 넘치는 인터뷰 잘 나눠봤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 인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소중한 하루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실게요 땡큐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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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